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또 저희의 머리를 굴려주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자 일단 어제는 저는 별로 안 좋았고요 오늘은 어제 시작할 때만은 참 좋았는데 그죠? 염승환 부장님이랑 같이 왜 안 좋았어요? 어제? 네 아니 어제 안 좋더라고요 저는 바이오?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 가고 나서 갑자기 H&B 갑자기 예상치 않은 악재들이 나오고 그런데 한국 바이오는 문제는 문제다 신라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바이오라는 게 당연히 그게 실패에는 병가지 상사라고도 하는데 임상에서 3상에서 성공 확률도 높지도 않은데 사실은 글로벌 제약사도 엄청나게 실패하거든요 문제는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 신라젠도 그렇고 또 이번에 시젠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시젠도 분식에게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매출을 과대 계산하고 그런 리스크도 있었고 이번에 HLB도 허위공시 어제 답변 내용도 보면 약간 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입증을 못하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건 또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실패를 떠나서 바이오즈들은 믿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신뢰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뭘 믿고 투자하겠어요 언제 노홍철이랑 경쟁 한번 해보라는데 한번 붙어볼까요 노홍철이 정프로는 노홍철 씨한테는 안 되겠더라 제가 안 됩니까 전혀 안 돼 그래요 전혀 안 된다니까 압도적이에요 거기는 주식뿐만이 모든 자산이다 그래 엄청나게 암호화폐 딱 하나 팔았는데 그게 비트콘이야 하여튼 뭐 어제는 그랬고요 어제 느낀 건 아까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면 일단 다 던지거든요 투자분들이 다 공포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좀 있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바이오 이슈 생기고 나서 그 후에 바이오가 안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던 바이오 기업들도 그 후로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 효과 때문에 약간 옥석가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좀 스마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옥석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오늘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뭐 어제는 이렇게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 건 없고요 현대차 얘기만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현대차는 일단 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가 올해 7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고요 그 아이오닉5 기대감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목표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0% 증가할 것으로 2개로 올라요? 네 그렇게 지금 이게 증권가 평균 예상치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가장 그때가 많았는데 그때가 7.5조 그러니까 이제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수치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협력설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제 현대차 실적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 그러니까 역대 최고가 2012년 3조 5천억이거든요 이걸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아니 근데 무슨 코로나 그러니까요 세계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어떻게 사상 최대가 그렇게 나오지? 차를 많이 팔았어요? 차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죠 아니 차도 많이 팔 뿐더러 마진이 좋아졌겠지 네 맞아요 비싼 차 그 말씀 맞아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그게 판매 단가를 엄청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판매 단가 하나만 팔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제네시스가 그리고 판매 단가가 비싼데도 잘 팔리니까 이게 이제 효자로서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아차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 모델은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용으로 나온 텔룰라이드라는 SUV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없죠 그게 또 효자노릇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진짜 안 도와요? 모하비로 그냥 가는 건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저도 그분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그냥 전용으로만 좀 나왔다고 합니다 섭섭하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국민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거 한국에 출시하면 안 되냐 아 트롤라이드를 이거 여기다 왜 한국에는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아차에서는 어쨌든 뭐 일단 미국에만 하는 걸로 할 생각 별로 없대요? 네 일단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뭐 여기 납품하는 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글로비스도 동반해서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모멘텀은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제 23일날 아이오닉5가 네 진짜로 나오는데 실내는 공개가 됐더라고요 일부 영상에서 아이오닉5? 네 아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좀 디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좀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또 모멘텀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현대차 출동합니다 점프로 2프로가 가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이요 그거 직접 타봅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뭐 아마 다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 아이오닉 제가 문제점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우리 세 명 중에 두 명이 가는데 제가 양보했어요 2프로님은 아마 자동차는 별로 관심 없는데 자동차를 그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꼼꼼히 단차 이런 거 2프로는 카니발 타잖아 카니발 타는데 그게 이삿짐 차야 이삿짐 차야 항상 거기에 짐들이 하네 아 저는 뭐 어디 배달 다니시면서 배달 다니시면서 아니 사람이 탈 곳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맨 앞에 두 자리 빼고는 아니 그 큰 차가 탈 데가 없어요 신기해요 진짜 아니 그렇다고 뭐 혼자 타고 다니시거든요 기약하니 사분도 있고 뭐 아나 뭘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제가 한번 잘 디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리스크는 역시 아시겠지만 리콜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현대차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일단은 시장에서는 2, 3조 정도 비용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조 원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 현대차가 리콜 계획서를 국도교통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도교통부가 이제 최종 조사 결과를 아마 그 이번 달 안에 그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중간 결과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는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리스크 요인들은 가려질 것 같고 그런데 또 요새 좀 자꾸만 LG 배터리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어제도 경남 창원에서 그 도로 달리던 그 현대차가 제조한 그 전기버스 일렉시티가 LG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또 화재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좀 발생하는 버스요? 네 버스 전기버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빨리 결론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현대차 리콜 계획서 제출 후에 국토부 결과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하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이 쓴 자료인데요 코스피 밴드를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 지수 하단은 2620이고 원래 상단은 3100으로 잡았는데 일단 3550까지는 올려놨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수가 이미 31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올렸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3550? 네 3550까지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일단 시장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 설정할 때 이게 괴리율이 있어요 10% 안쪽으로 도달해버리면 올리든가 아니면 투자 의견을 낮춰버려야 되거든요 유지할 거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김대준 연구원도 지수가 올라와서 일단 상향을 했고 그리고 3550포인트가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는 16배거든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16배 한 줄 거의 없죠 네 없죠 근데 이게 2000년 이후 미국의 평균 PER이 16배라고 하니까 16배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년 전만 해도 코스피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유틸리티, 한국전력 같은 회사나 철강은행 같은 민감형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회사들은 PER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고배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수에 다 시총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배터리 배터리, 삼성전자도 밸류에이션 올라갔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내가 배터리 하는데 그걸 그래 배터리 이렇게 받으시네 배터리 나를 그냥 같이 배터리 해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PER이 높아도 정당화될 수는 있다 그런 의견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분이 됐으니까요 시장 한번 시장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가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좀 하락했지만 일단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시 지금 예상지수는 플러스 7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시총 상위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다른 대형주는 조금 반등하면서 시작을 해서 거의 보압선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시 됐는데 일단 예상지수는 플러스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효과를 보면 네이버가 오늘도 조금 올라서 출발을 했고 0.2% 정도 일단 상승세로 시작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오늘 삼성전자 출발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1% 이상씩 지금 호가가 좀 낮은 상태로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은 조금 오늘은 좀 빠지면서 소폭 마이너스로 시작하네요 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 또 기아차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일단 일제히 다 하락세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오늘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좀 영향도 받았겠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출발이 좋은 쪽은 오늘 금호소기가 요새 계속 경영권 분쟁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 좀 급등하면서 이제 어느덧 거의 30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8만원까지 올라갔고 포스코가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철강도 지금 요새 굉장히 공급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 2% 현대저철도 한 1% 정도 올랐고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한국의 은행업종도 좋습니다 금요 오르면 그래서 하나금융주주 우리금융주주가 1% 이상씩 그래서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모처럼 좀 반등하면서 한 1% 정도 올랐고 하락하는 섹터는 일단 오늘 수소 관련주 중에서 두산피어슬이 1%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한 1.5% 그리고 어제 버진갤러틱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우주항공 관련 기업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일단 관련 기업인 한국항공우조가 연동되면서 한 2% 정도 주가가 좀 하락 출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빠지는데요 주가가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예상으로는 조금 거의 보압권 출발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6% 큰 폭으로 하락하고 코스닥은 이제 어제 미리 좀 빠져버렸잖아요 HLB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좀 하락폭은 코스닥 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금리 관련주가 역시 센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이 3% 또 원자재 관련주인 풍산이 2%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은 HLB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가 한 어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어제 이제 같이 연동됐던 그 T3 BNT도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기사라고 언급을 해서 오늘 2.4% 정도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5G 관련주인 ASTEC도 오늘 추가로 상승하면서 한 1.3% 정도 올랐고 R소포트는 오늘 신한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긴 했는데 보고서 내용은 좀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 1% 정도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어제 실적 발표했던 펄어비스는 조금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다 중립 의견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증권사 보고서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했고 또 미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 관련해가지고 수혜주인 TCK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한 3% 정도 그래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면 현실적으로 셀입니까? 거의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 셀 리포트가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펄어비스가 이게 보니까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 나쁘다기보다는 다 목표 주가 거의 도달을 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리면 매수 의견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더 올릴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중립 의견이 나오면서 펄어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한 4% 빠지는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보시면 어제 부진했던 바이오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인데 시장을 주도했던 IT 반도체 이쪽이 오늘은 오전부터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주가의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0.8%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수출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오늘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 시장이 빠지니까 오늘 좀 사고 있습니다 한 2,800억 정도 반면에 어제까지 한 3일 정도 대량 매수했던 외국인이 일단 오늘은 184억 정도 코스피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 투자들은 금융 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오늘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역시 지금 최근에 시장이 3일 올라갈 때 보시면 개인 수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증시에 좀 단기 방향은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3,150선이 비교적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3,200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3,000은 확실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쪽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골판지 회사들이 정말 강합니다 신대항 제지가 27%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쿠팡 관련주가 오늘도 물류 관련주죠 그래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오늘 다 일제히 강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도 공급 부족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라든가 포스코 강판 현대 제철이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관련주 구리, 주석이라든가 이런 원자재가 되게 부족하다고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자재, 철강 이쪽 또 히토류 관련주 어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제한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기라든가 비행기 같은 제품들에 히토류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안을 하면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유명한 방산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우려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오히려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한 1.4% 정도 반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생보사, 은행업종 이쪽이 일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오늘 관련된 기업들, 오늘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빠지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좀 비교적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또 인터넷 대표주 최근에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은 거의 다 지금 일단 약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죠 은행업종이 일단 모처럼 상승하면서 약간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셨던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신한증권에 강성철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보고서를 좀 써주셨더라고요 금리 상승은 주시장이 항상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금리와 주가는 거의 동행한다 이렇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10년 금리가 지금 1.3%를 상해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한 1990년부터 6번의 기간 동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 93년, 94년, 또 98년부터 2000년, 2003년부터 2007년 이때 중국 호황일 때고요 2008년, 2010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 또 2012년, 201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그때 이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할 때인데 이때 6번의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했는데 그 6번의 시기 모두 다 한국과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올랐다고 합니다 올랐고 특히 그중에 6번 중에 4번이 한국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상승폭이 월등히 좀 강했는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반등할 때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공통점이 많은 시기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 그때 이제 금융위기 끝나고 한참 이제 돈 풀어가지고 이제 경기 살릴 때인데 그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역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때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 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이면 좋은 건데 그때 지수가 53 밑으로 급락했다가 V자로 반등했는데 사실 작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했다 V자로 반등했는데 거의 똑같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 당시와 지금도 거의 흡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와 지금 거의 좀 유사한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현재 금리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 증시 자체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금리 상승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착한 금리 상승이다 좋은 금리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이분이 쓰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업종별로는 그때 좋았던 업종들이 차, IT, 반도체, 소프트웨어, 화학은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현재 IT 가전, 자동차, 화학, 반도체가 작년 8월부터 지금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지금 코스피를 수익률을 상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들 업종들이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과 주가는 일단 그렇게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 이재만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보고서인데 원자재 사이클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요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그러잖아요 PPI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뺀 걸 우리가 물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2005년도 이후에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면 보통 3, 4개월 정도는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 같은 전통 경기민감주들이 되게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민감주들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과거에도 시크릿컬, 민감주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증권 관련해서 SK증권의 국영회 연구원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1, 2월에 증시 거래대금 점검을 했는데 1월 달에 거래대금 일평균 47조 원 나왔거든요 역대 최고인데 2월 달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2월은 35조 원 정도로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0년 평균보다는 되게 높아요 2020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26조 원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많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대금 상승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권업종의 PBR은 0.64배 정도인데 이게 2018년도에는 PBR이 0.8배 정도였대요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확실히 좀 저렴하니까 올해 아마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대만 유지되면 증권업종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 점검 저희 당사의 이베스트의 전배승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인데 은행 예금이 요즘에 이탈돼서 증시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분께서 적어주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면 1월 달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금이 왜냐하면 2021년 1월 중에 은행권에 들어온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저축성 예금은 전월 대비해서 일단 0.9조 원, 19.1조 원이 감소를 했는데 보통 1월에는 원래 감소를 한대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상여금 성과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은행 예금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초에는 또 반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달 예금 감소폭이 2018년도 하고 2020년 1월 달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각에서는 증시 호조에 따라서 은행 예금 이탑 우려가 제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일정은 오늘까지 중국 휴장이고요 미국의 FMC 회의록이 오늘 일단 저녁에 공개되는데 또 연준 의원들이 파일 의장은 지금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긴축 얘기 계속 나오는데 본인 입으로는 긴축 안 한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F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됐을 때 다른 연준 의원들은 또 무슨 발언을 했는지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연부장님은 만약에 올해 오늘 혹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주식 투자를 마음 먹은 분들이 올해 한 해 정도를 많이 투자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어느 산업 분야? 아니면 어떤 쪽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 좀 긴 흐름으로 말씀하셨는데 긴 흐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작년도는 너무 그냥 답이 뻔했어요 사실은 작년도는 정답지가 정해져 있었죠 흔히 말하는 BBI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섹터에 그냥 올라타신 분들은 좀 비싸게 샀더라도 대부분 수익은 났거든요 워낙 흐름들이 좋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지금 1월달 이후로 보시면 우리가 주도주라고 불리던 삼성전자마저도 1월달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저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도주도 일부 비중은 들어가셔야 되겠죠 조정이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3, 4년간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 뻔하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친환경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그거 외에 또 회복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도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OLED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동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주가는 바닷건에 있는데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데 올해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저는 절반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너무 주도주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반반 뭐 양념치킨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섞으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인 ru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해 신들에게 물어봐 Janice Reco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